아리야 조금 있다가 누나랑 나랑 아빠한테 아빠한테 보라와 나랑의 제주 한달살기 누나가 뭐 말해줄까? 아리야 조금 있다가 아빠 온대 짜잔 아빠 맞이 준비 완료 파도가 느껴진다 넘실넘실 아리야 아리야 아빠 어때? 둘 아리야 아리야 다시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딸 만나러 올 때 소주 3병쯤은 괜찮잖아? 그래서 오랜만에 딸내미 보니까 기분이 어때? 맨날 봄 같아? 아니, 이 좀 감동적인 모먼트 없냐고! 빨리 맨날 봤어! 뭘 맨날 봐! 맨날 팔게! 웃기시네? 응! 내가 소주를 안 썼을 것 같아서 내가 웃기고다가 웃기시네 그니까! 나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역시! 아휴! 해주십시오! 짠! 그래서 소감이 왜 그게 다냐고 응? 소감이 그게 다냐고 난 어제 밤부터 설레서 잠을 못 잤는데 그래? 응! 빨리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줘 아휴! 아빠도 앉은 뭐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자고 보니깐 너무 좋네! 좋았어! 응! 통과! 아리야! 되게 편안해 보인다? 여기 손을 받쳐주라 이 발을 아빠 받쳐주는 거야? 응 우리 받쳐주는 거야 우리가 지는 편안하지 당당도 하다 당당한 적 못해 물회 콩옥수수가 있다니 맛집 일쇄 먹겠습니다 오 맛있는데? 응 대박사건 완전 그대로야 여기서 인디언도 만나고 산타 할아버지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추억이구만 와 대박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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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창문이랑 저기서 낮잠 자고 그러고 여기 이어지는 이 공터에서 여기서 막 인디언언주민쇼하고 그랬는데 대박이다 야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눈물이 또르르 나네 눈물이 또르르 나네 제주도 최애 맛집 떡하니 예 쏘리 지일러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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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이따구 아리 이따구 수고하셔서 수고하세요 네 이 쟤가 그냥 막 쳐다붙어요. 뭐하나 하고. 쟤가? 엄만가 쟤가? 애기야. 아 간장 안녕. 야 너 뭐야. 어디가 어디가. 아 그러네 쳐다보네. 엄만가 보다. 12명이 와서 이제 그 묘지 하나씩 끼고 자는 거야.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어. 그 묘지 사이에서. 아빠는 귀신이 무서웠던 적도 없어 그러면? 그럼 무섭지 않았지. 어렸을 때는? 비행기. 우리 어렸을 때도 왜 안 무섭다면. 그리고 그냥 뚝 따가지고 우각하고 먹어봐봐. 어? 어? 그래서. 완전 깡패네 깡패. 깡패 완전 깡패야. 아빠 구미호 봤다메. 구미호 봤다메. 구미호가 아니고 여우여. 아빠 구미호라고 그랬는데? 이제 빨리 먹기 하려면 어떻게 먹는지 알아? 어떻게? 이제 똑같이 한 명 딱 까고. 저기 뭐. 먹고만은 열고 그냥 다 쏘겨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뭐 장비를 사용해도 돼. 아빠는 최주종이 뭐야? 제일 좋아하는 주종. 옛날에는 꼬냑이 있지. 양주. 지금? 지금도. 지금은 이제 막걸리. 막걸리. 역시. 옛날에 뭐 재주 있을 때도 이쪽 협재 쪽으로 와봤어? 엄청나지. 저 산방산간으로 하고 뭐하고 말고. 이쪽으로 엄청나였지. 안 돼요. 가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가사를. 지금 더 주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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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조림. 화이트 뱁. 화이트 뱁. 와우. 아 그렇지. 아래야 세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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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하하하하하하하 메기 메기 달매기 어떻게 울지?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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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로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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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마리. 가 뭐야? 아 그래. 다음에 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